또라 앉아. 제 시계에 앉을게. 알았어. 안 되는데. 힘이 좋아서. 좋아서 하는 표현인 건 알지만 걱정스러운데요. 상황이 이런데 산책은 할 수 있을까요? 앉아. 안 왔어. 얘도 몸 안 맞지 않아.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천천히 해. 너 천천히 못 가? 아무리 버티려 해도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. 난 후에 쓰지도. 감사합니다.